네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인도의 리더십 고전 강국론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고해 주신 대로 전쟁에 대해 얘기해 볼 텐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리더의 역할이겠지만 무조건 회피한다고 평화가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데 강국론 역시 전쟁이 필요한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면서요. 네 짜나키아가 강국론에서 전쟁을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전쟁은 국가의 안의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전쟁이 아주 강력하고 유효한 수단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게 필수까지 돼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고대의 상황을 전제하고 보면 어떤 왕국이 생존하고 번영하는 과정에서는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죠. 현대에 있어서는 그런 유형의 총알이 오가는 총탄이 오가는 그런 전쟁은 아니더라도 그런 얘기들 흔히 하잖아요. 경제 전쟁, 금융 전쟁. 옛날의 무기는 총알, 칼 이런 것이었다면 지금은 돈이 무기가 되는 그런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야기를 좀 다루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우틸라, 짜나키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항상 마지막 수단이어야 하며 먼저 최대한 외교적인 방법을 시도해야 된다라고 이 사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적인 이익 혹은 국력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인식되는 것이 고대의 전쟁이었어요. 또 동시에 이 전쟁이 필수적이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국민의 안전 혹은 복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타격을 받기 전에 그러한 상황이 되면 먼저 타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는 거죠. 따라서 불필요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 전쟁 전에 상황을 준비하는 것을 짜나키아가 대단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준비할 때 고려할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상대의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지리적 요인 또 타이밍 등등 수많은 전략적 요소들 가운데 짜나키아가 특히 중요하게 다룬 부분이 있다면서요.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짜나키아도 다 이야기를 해요. 상대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느냐를 분석하는 것. 이건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로도 알려져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원래는 백전불태인데 잘못 알려져 있죠.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백번 이긴다. 사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손자가 이야기했던 건 백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 위태롭지 않다. 네. 위태롭게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적을 아는 것 그리고 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짜나키아가 이야기할 때 적의 힘을 측정하는 것에서 보통 우리가 전쟁을 생각하면 군인이 얼마가 되느냐. 특정 주둔지에 있는 특정 병기가 얼마나 있느냐. 공군 같으면 전투기 대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 생각이 쉬운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군사력만을 적의 힘으로 두고는 파악해서 안 된다라고 짜나키아가 이야기합니다. 짜나키아가 되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현대전에서도 중요한데요. 일단 경제력을 중요하게 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군주가 월급을 주지 못하면 군인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군대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고대의 전쟁이 따갑대의 정신으로 이루어졌었다. 따서 갚으면 되지. 이기고 이겨서 적의 것을 빼앗아서 우리의 손해를 보충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전쟁을 벌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아주 기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전쟁을 빨리 끝내야 돼요.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지속하기 위한 경제력이 뒷받침해져야 되는 거죠. 때문에 짜나키아는 적들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파악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책이 고대에 쓰여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대단한 통찰력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짜나키아가 중요하게 적의 힘을 분석할 때 고려했던 요소가 내부의 안정성, 체제의 안정성 혹은 내부의 단결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밖에도 중요하지만 안도 중요하다. 네. 한 가지 일 때문에 외부와 다툴 때 내부가 똘똘 뭉쳐 있으면 오랫동안 저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다른 방향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 전쟁이 힘들어지는 것은 아주 비일비재하죠. 때로 이런 이야기를 종종 군필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많이 들어봤어요. 네. 저와 입장이 좀 다르셨죠? 나라에서 제가 군대 생활을 하던 시절에는 우리의 주적이 누구입니까? 정훈 교육 시간에는 북한입니다. 혹은 북괴입니다. 우리의 주적을 그렇게 정했지만 병사들끼리 모이면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 간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부에서 갈등이 있을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농담이지만 내가 저 간부를 먼저 처리를 하고 여기 타령을 하겠다. 전쟁이 벌어지면. 그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있었죠. 왜냐하면 평상시에 내부가 단결되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으면 실제 사태가 벌어졌을 때 굉장히 큰 위기가 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적들이 얼마나 안정적이지 않은 체제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적의 힘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것입니다. 지리적인 요인도 짜나키아도 역시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당연하죠. 전쟁이 지형, 지리적인 이점 이런 것들 중요하게 보는데 특히나 지리적인 요인이 중요한 이유는 군부대가 이동하는 방식에서 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책의 강국론에는 코끼리 기르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코끼리가 지금으로 치면 중장비였던 거예요. 노동력으로 길을 개척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고 적을 무찌르는 데도 탱크처럼 쓰이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적과 우리 사이에 큰 물이 있다면 그때 코끼리를 동원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코끼리도 수영을 한다고 합니다. 코끼리도 수영을 한다고 하지만 코끼리한테 전투수영을 가르치기는 힘들어요. 장비를 다 싣고 사람을 태우고 하는 거는 힘들죠. 우리가 어떤 부대냐 그러면 굉장히 산길, 좁은 산길로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코끼리나 아니면 대형의 중장비, 무기 같은 것들을 쓰기가 어렵겠죠. 그때는 사람들이 등에 짐을 짊어지고 군장을 하고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군대의 이동에 지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적대국의 지리적인 위치, 또 혹은 우리 편의 지리적인 위치가 어떠한지를 잘 보아야 군대의 이동, 또 나아가서 방어전략 같은 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타이밍 같은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언제 전쟁을 시작할 것인가. 우리가 힘이 있고 상대가 힘이 없어질 때 그 타이밍을 보아야 되고 또 아까 내부의 안정성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상대편의 내부 안정성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겠지만 우리 편의 내부 안정성은 어떻겠습니까? 반대로 이것이 공고해져야 되겠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그런데 우리의 내부 결속을 다지다가 상대편에게도 충분한 시간을 주면 상대편의 내부 결속도 다져지겠죠. 이 타이밍의 예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적의 힘을 분석한다든지 지리적인 요인 혹은 타이밍 이런 것들을 짠아키아가 다 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보? 네. 정보의 중요성을 고대해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똑똑한 사람들. 그래서 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짠아키아는 스파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밀정을 이용한 첩보 활동으로 적의 움직임과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예측 가능한 행동을 딱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성공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가 보통 군 생활의 경험을 생각해보면 정보 관련돼서 우리 일반 저와 같이 병사 출신으로 군 생활을 마친 사람들이 정보와 관련된 경험이라고 하면 주로 보안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거의 교육받고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병사들이 그래도 보안 문제에서 정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적의 보안을 깨트리고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그런 특수한 임무를 지닌 군부대도 있죠. 그렇죠. 공개되어 있는 부대도 있고 공개되어 있지 않은 부대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에 너무 많이 공개돼서 이제는 많이 알고 있는 부대 중에 3-7 부대라고 있습니다. 3-7? 7-7-7. 부대의 숫자 번호가 7-7-7이라고 해서 3-7 부대인 거죠. 이건 이미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라디오나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7-7-7 부대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통신 감청이에요. 북한의 주로 이제 북한의 통신을 감청을 해서 북한군의 이동이나 현재 동향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통해서 적의 힘이나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재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대죠.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전략적인 요소를 딱 관장하는 이 중요한 부대의 책임자를 어떤 사람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여기서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역량 그리고 이 사람의 국가를 향한 충성도 이런 복합적인 면들을 보아서 이 사람이 이 역할을 하는데 충분한 전문성과 역량이 검증되어 있고 이 사람의 국가관이나 혹은 사생활에서도 노출되는 예를 들어 이 사람은 빚이 너무 많아서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개인 채무가 너무 많은 장교가 중요한 정보를 외국 스파이에게 넘기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약점이 사적인 약점이 없는가 등등을 복합적으로 보아야 되죠. 그런데 때로 어리석은 군주들은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실수요? 정보를 관장하는 부대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 이런 방금 얘기한 의미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 나와 고등학교 동창 나와 친소관계를 두고 얘는 실력은 모르겠는데 나를 배신할 놈은 아니야. 이런 사람을 안 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대통령이 이런 정보를 관장하는 부대의 장으로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어떤 사람을 안 친다. 이렇게 보면 그 국가가 전쟁을 수행할 때 필요한 중요한 전략적 요소를 처음부터 하나 버리고 시작하는 거죠. 당연하죠. 굉장한 위기죠. 그런데 친구가 그만큼 능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단지 그냥 동창이라는 이유로 앉았다면 그렇다라면 문제라는 거죠. 엄청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지구상 어떤 날에는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전쟁을 수행할 때 중요한 전략적인 요소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들을 하나로 모으면 결국 정보 수집에 힘을 써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 수집은 생각하지 못했네요. 그런데 작가님 강국론에서는 전쟁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던데 보셨군요. 대충 훌륭하십니다. 진행해야 되니까 공식 전쟁, 비공식 전쟁, 무성 전쟁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공식, 비공식은 감이 오는데 무성 전쟁은 뭘지 세 가지 유형의 전쟁을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비공식 전쟁을 이 사람은 다시 비공식 전쟁, 무성 전쟁으로 좀 세분화했는데요. 공식 전쟁은 전쟁의 선포, 우리가 선전포고라고 하죠.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정식으로 선포한 전쟁을 공식 전쟁이라고 카오틸라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우리가 언제 어디서 전쟁을 시작하겠다라는 걸 사전에 통보하죠. 그리고 나서 대결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현대전에서는 전쟁을 선전포고를 하고 그곳에서 폭격을 한다든지 공격을 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면 고대전은 결투처럼 전쟁이 시작됩니다. 모월, 모일, 모시 어느 평원에서 한 판 붙자 이렇게 하면 적도 그쪽에 군대를 끌고 오고 우리도 군대를 끌고 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양쪽의 대군이 집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편의 지휘관이 어벤져스, 어셈블 이렇게 하면 다들 와칸다 포에버 이러면서. 아무튼 그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쟤들이 무슨 소리 하나 하시겠네요. 아무튼 이게 공식 전쟁이죠. 전통적인 형태의 전쟁이고요. 그러면 어떤 때 공식 전쟁을 하느냐. 정보를 충분히 수집해보고 싸우면 이기겠다 싶을 때 공식 전쟁을 벌이죠. 그러면 싸워야만 하는데 정면 대결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겠다 싶을 때 하는 게 비공식 전쟁, 또 혹은 무성 전쟁 이런 것들이죠. 비공식 전쟁에 대해서 카우틸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적보다 불리한 상황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 비공식 전쟁이다. 비공식 전쟁의 사례 같은 것들이 게릴라 전쟁, 그리고 기습, 매복, 기만 전술을 사용하는 전쟁이다. 그러면 아니, 기습, 매복, 기만 이런 것들은 원래 전투의 기본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악한 시대를 통과한 현대인이라는 증거예요. 왜요? 전쟁에 비겁한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대의 전쟁은 전쟁도 공식적인 전쟁은 전쟁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하는 게 고대의 전쟁의 그런 방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식 전쟁 외에 다른 전투들은 다 비공식 전쟁이군요. 그렇죠. 동양의 고사 중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적군이 강을 건너오고 있는 거예요. 강을 건너오고 있으면 강을 건너는 중에 무방비해지잖아요. 무기도 무기를 들고 수영을 해서 강을 건너기 힘들기 때문에 어떤 몸에 묶어둔다든지 이러면서 그리고 강에서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몸이 부자연스러운 상태에 화살비를 쏟아내고 그리고 막 도하를 막 마친 사람들 여전히 동작이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러면 쉽사리 전투에 이길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쪽 지휘관이 아무리 전쟁이라 할지라도 어찌 군자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강을 다 건너고 물 털고 말리고 대여를 딱 정비할 때까지 기다려준 거예요.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전쟁을 한 거죠. 일단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 거죠. 이게 바로 고대 전쟁에 물론 중국에서도 그런 고사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실제로 그러한 사고방식이 꽤 많은 사람들에게 고대에는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전쟁이라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전쟁은 이겨야 되지. 생명이 걸려 있는 거구나.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진짜 너무나 잔인한 시절을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인간이 경험하면서 학습했겠네요. 최고의 선은 무엇인가? 생존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적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내면화가 된 것이죠. 네. 이거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의 전쟁에서도 금지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기기 위해서는 효과적이지만 그래도 금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비인도적인 대량 살상 무기 같은 것들을 금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살상 자체가 비인도적인 행동이죠. 전쟁은 전쟁 자체는 국가와 국가가 공식적으로 선포한 전쟁 자체는 불법이 아니죠. 합법적이지만 매우 비인도적인 행위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꽤 긴 토론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아무튼 카우틸레가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게 공식 전쟁. 두 번째가 비공식 전쟁. 기습, 매복, 기만. 게릴라 이런 걸 쓰는 비공식 전쟁이었죠. 불리한 상황에서 이기기 위해서. 예를 들면 밤에 공격하는 것. 이런 것도 비공식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간 전투. 우리는 이제 대놓고 훈련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카우틸레가 이야기했던 비공식 전쟁이고요. 그 외에 세 번째로 이야기한 것은 소리 없는 전쟁. 무성 전쟁. 무성 전쟁인데요. 소리 없는 전쟁이 뭡니까? 소리 없는 전쟁. 뭘까요? 우리 군대에서는 무성병기라고 하면 총성이 안 나는 변기를 무성병기라고 하잖아요. 칼 같은 거. 그런데 여기서 무성 전쟁은 뭐냐 하면 암살, 심리전, 내부의 혼란을 유도시키는 이러한 일종의 적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대신 적의 내부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방식의 전쟁을 무성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이런 유형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일반 병사들은 할 수가 없죠. 이걸 위해서 전문적으로 훈련된 집단들이 현대전에서는 역시나 잔인한 시절을 오랫동안 거치고 그리고 실제 전쟁을 굉장히 많이 치렀던 국가들은 이러한 무성 전쟁을 위한 전문 인력들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양성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몇몇 특수부대들의 전시의 임무 중에 하나가 적의 중요한 인물들, 요인들을 암살하는 것들이 임무로 있죠. 그 외에 내부의 혼란을 유도하거나 심리전을 하는 것들은 방송이나 이런 통신을 이용해서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건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경험이 굉장히 많이 누적돼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어디에요? 미국입니다. 미국이 현존하는 국가 중에 실전 경험이 지금 현재 국가 중에는 국지적인 전투부터 시작해서 큰 사이즈의 전쟁을 제일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군의 특수부대 중에 델타포스니 그린베레니 이런 부대들 보면 우리는 영화에서 보면 람보처럼 총 들고 두두두두 쏘는 것 이런 것만 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외국어 두세 개씩 가고 대학교 석사 이상 학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채용할 때 우대를 한다 그래요. 왜냐? 이런 사람들이 가서 여러 개의 언어를 가지고 와서 현지인들에게 내부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도록 현지의 불만 세력들을 규합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군사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뒤에서 직접 가서 보통 DA라고 합니다. 다이렉트 액션을. 직접 가서 한두 시간, 일주일 타격하는 게 아니라 1년, 2년 머물면서 배후를 흔들어 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미군에서도 최정의 특수부대 요원들인 것이죠. 그런데 카우틸레가 정정당당한 전쟁이 절대선 이것이 전쟁의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 라고 생각했던 고대의 이런 특수임무부대, 특수전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공식 전쟁 외에도 비공식 전쟁, 무성 전쟁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성 전쟁까지 알아봤는데 이 세간에 전쟁은 외교가 실패했을 때 시작된다라는 격언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쟁은 외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외교로 전쟁을 막을 수 없을까? 또 외교로 전쟁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외교와 전쟁의 경계는 어떻게 설정되는지 짜나키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미 2주 앞에 외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자국을 축으로, 수레바케 축으로 생각하고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뤘었었죠. 짜나키아가 외교와 전쟁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서 전쟁을 피할 수도 있고 최소화할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고 더 한 발 더 나가서 외교 역시 전쟁 준비의 한 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교 역시 전쟁의 하나의 축이다. 네, 그러면서 6면의 정책, 6가지 정책을 통해서 외교의 자신이 생각하는 외교적 방법을 요약을 하고 있어요. 평화유지, 전쟁, 관망, 진격, 동맹, 양면 정책 이렇게 6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그리고 짜나키아가 또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세력 궤도론이라고 해서 인접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래서 인접해 있는 나라들, 혹은 인접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와 영향을 주고받는 나라들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또 우리의 우방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외교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얘기했었죠. 적대국, 가장 일본의 적대국은 무엇입니까?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적대국이죠. 그래서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아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은 되지 않지만 반대로 적대국과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 우리의 적대국의 적대국이 우리의 우방국이 되는 거죠. 그 우방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설정하고 우방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외교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물론 바다 혹은 육지 중에서 우리는 보통 국경이라고 하면 육지에 그어진 섬만 생각이 쉽지만 한반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섬이잖아요. 바다를 국경으로 삼고 있는 나라들도 일종의 잠재적인 적대국이라고 할 수 있죠. 바다를 맞대고 있는 이런 나라와의 관계를 생각함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적대국의 입장을 지나치게 고려하고 적대국의 마음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수레박해 축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죠. 그리고 나서 이 나라에게 무언가를 잘 해주고 이 나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기보다는 이 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거나 이해관계를 주고받고 있는 다른 나라, 우리의 우방국이 될 수 있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설정을 통해서 이 나라를 컨트롤할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바다라는 국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바다가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국경선이죠. 일반인들은.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이 국경선을 지키기 위한 훈련을 늘 해왔었고 앞으로도 해야 할 텐데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적대국이 야, 앞으로 여기서 우리를 적대하는 그런 훈련 하지마. 그러면 안 해야 됩니까? 아니죠. 해야죠. 해야죠. 그러면 그 나라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그 나라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퍼주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수레박해 축이 그 나라가 되는 거죠. 그 나라를 통제할 수 있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외교적인 수단으로 채택해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를 흔들고 있고 우리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 혹은 이 집단에게만 우리가 시선을 뺏길 때 우리가 늘 수레바퀴에 바퀴 외곽이 되어서 질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결국은 싸워보기도 전에 우리가 지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대국의 입장에서는 공식 전쟁을 벌여도 얼마든지 우리를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수레바퀴 축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여러 생각이 드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우리가 외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봤고 또 위기 상황, 리더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국가 경영에서는 더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우리가 국가의 능력을 신장시키고 안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큰 틀에서 보면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국가는 행정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되는가. 인도, 고대 인도의 현인은 국가 경영과 행정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홍정환의 인생 빛책, 홍정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